나 집에 가고자 아픈디 여고 있기 싫어 누나. 내 허락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 아무도 만나서는 안 되고. 내 말 알아들어? 경계 늦추지 말고 철저히 감시해요. 어머 어떻게. 미처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황마마. 지금 그냥 가겠다는 건가요? 직접 하나씩 죽는 게 패하도 기뻐질 것 같은데요. 그럼 전. 잠깐. 공주마마. 지금 우리 엄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국내는 엄연히 위계 질서가 분명하거늘. 하급궁이니. 감 허무한 맴명을 하겨? 허구한 날 거짓말이나 일삼다가 궁에서 죽겨놨다더니. 아직도 정치를 못 차린 게야? 죄송한데 공주마마. 제가 지금 태음 엄마의 호출을 받아서. 주워. 네? 당장 이 구술도 주라고. 황제전의 꿈을 구슬리 하잖아. 이게 태국 황실에서 선물 받은 아주 귀한 구슬인데 전부 152개예요. 폐하께서 아끼시는 거라 숫자가 안 맞으면 큰일 날 텐데. 들었지? 152개래. 152개. 하나도 빼지 말고 전부 지워서 어마어마한테 들여. 안 그럼. 아바마마한테 구해서. 등임복을 벗기고 말 거니까. 뭐해요. 좀 도와줘요. 일로와. 여기도 있어. 고기. 고기. 성화 나 안말도 아니었어. 성화랑 할아버지 다칠까봐. 입 콕 자물고 있었구만. 미안해. 형이 모자래갖고. 진짜 너무 미안해 동시가. 성화 나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지금 좀 힘들고. 대신 형이 옆에서 지켜줄랑께 아무 걱정하지 말아. 형이 씨. 다 막아줄까요. 아무튼 좀 한대 참을 수 있자. 응. 아이고 착하다. 동식 이리 와봐. 아니. 아빠. 응. 응.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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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무도 안 왔는데. 거짓말하지 마. 니 형 왔다 갔지. 나왕식 만났어 안 만났어 사신해를 말해. 안 만났다게 참말로 여우가 안 왔다고. 뭐야. 구슬을 쏟아서 황우가 시간을 벌어준 거라면 황우와 나왕식이 내통하는 건가? 옷 좀 벗고 있어. 답답하지도 않아? 이건 경호 대장 패지인데. 이걸 니가 왜 갖고 있어? 아까 들어올 때 바둑에서 주었고. 그럼 날 못 줘버렸어. 주었다고? 이걸? 폐하가 경호 대장에게 직접 내린 배지를 잃어버렸다? 전호빈이? 천호빈이 아무래도 수상해요. 천호빈의 학교, 고향, 가족, 친구 뭐든 좋으니까 닥친 대로 해봐요. 분명 황실 안티 세력이거나 나왕식과 관련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꼭 천호빈 그 자식의 정체를 밝혀내겠습니다. 민유라는 동식이를 왜 데리고 온 거래요? 아마 태호와 딜을 했을 겁니다. 절 잡으려고 동식이를 미끼로 삼은 거죠.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한 번 버린 것도 모자라서 지가 살겠다고 이혼까지 하죠?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이혁은 아직 모르고 있죠? 동식이가 나왕식 동생이라는 거. 알면 이혁 성격에 살려두지 않겠죠? 소현황후의 유골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래? DNA 검증 결과 사람의 뼈가 아니라고 합니다. 뭐야? 그럼 소현황후는? 괜찮으십니까? 안 되겠다. 이혼을 만나봐야겠어. 네가 정말 화장대에 대해 실제로 빼돌린 거 맞아? 왜요? 불안하십니까 그게 진짜일까 봐. 화장하는 거 확실히 봤습니까? 아직도 어마어마한 믿는 거냐고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 폐하도 가진 폐를 하나 꺼내시죠. 소현황후 누가 죽였습니까? 폐합니까 어마어마합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소현황후를 사랑했던 건 맞습니까? 한나라의 황제를 떠나 남자로 남편을 아버지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모두 소설에 써놨습니다. 그걸 믿든 안 믿든 그건 폐하의 몫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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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후가 이 시간에 어쩐 일로. 걱정이 돼서 와봤어요. 대체 왜 말씀을 못하시는 거예요? 고민만 하지 말고 이제 제게 다 털어놓으세요. 소설은 읽어보셨어요? 전 마지막 구절이 아무래도 찝찝해요. 집사가 스펜서 부인의 시신을 빼돌려서 프리지아 꽃밭에 묻었다는 것. 어차피 소설이니 사실리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황실 안에 프리지아 꽃밭이 있나 찾아봤거든요.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소연 황후가 돌아가신 후에 폐하가 프리지아 꽃밭을 다 불태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있었어요. 정말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태호마마의 화원에 프리지아 꽃밭이 있더라고요. 아, 아닐 겁니다. 황후 잘못 본 걸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프리지아 꽃이었는데. 죄송해요. 폐하 안 그래도 심련하실 텐데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술은 적당히 드세요. 몸 상하시면 어쩌려고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우리 손님. 하... 물의 지약이 어떻게 굽는... 물 던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서현왕은 어디 숨겼어. 그곳에서 뭘 그리 찾고 계실 겁니까? 폐하가 죽인 서현왕 오마마의 시신을 찾으러 온 건가요? 그날의 진실이 뭐예요? 서현왕으로 죽인 사람이 정말 폐하예요? 어쩌자고 이런 짓을.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증거인멸이라도 하려고 온 겁니까? 난 몰라. 모른다고! 서현왕 오마마는 이곳에 없습니다. 제가 황우전뜰에 묻었거든요. 시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 결정적 단서는 시신에 있을 겁니다. 뭐? 이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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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이화궁 황후전뜰에서 발견된 백골사체가 유전자 감식 결과 7년 전 사망한 소현황후의 시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기자 오늘 새벽에 이혁 황제가 황실 안에 프리자 꽃밭을 직접 파헤치면서 소현황후의 시신을 찾으려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혁 황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청원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황실은 현재 이혁 황제의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이유로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황실에서는 소현황후의 죽음에 대해 황실 경호원 강모 씨와의 불륜에 의한 자살로 몰고 갔었는데요. 과연 황실의 주장이 사실일지 아님 황실에 의한 타살일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소현황후의 정확한. 소현황후와 강주성이 불륜이었다고? 말도 안 돼.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이혼 황폐제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분명 서강에게 뭔가 있어. 증언 하나만 해줘야겠다. 회화가 소현황후를 연못에서 밀어 죽이는 걸 봤다고 말해. 기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세기를 박아야겠다. 정말 폐하를 버리실 참이십니까? 못합니다.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내 말대로 해준다면. 아릴 황태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왕제로 만들어 줄 것이다. 여왕제요. 태아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파리공주가 여왕제가 될 것이 아니냐. 할 수 있겠느냐. 파리공주가 여왕제. 파리공주가 여왕제. 안으라고 하란 말이야. 안으라고 말해 여왕제! 파리공주가 여왕제. 내가 여왕제 골라봤 문 강희야. 힘들게 나왔는데 미안해. 강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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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리가 여제가 된다고? 이 나라 최고 지존의 자리에 오른단 말이지. 그래. 7년 전 내 선택이 옳았던 거야. 서강희.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강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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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야.